경기도의회가 의장단에 이어 12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이로써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회가 제34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10대 후반기를 이끌어갈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이번 상임위원장은 총 12명으로 초선의원 7명과 재선의원 4명, 3선의원 1명입니다. 전문성과 경력, 의정활동 등을 감안해 초선의원들을 전진배치한 것이 눈에 띕니다. 의회 운영위원장에는 정승현 의원이, 기획재정위원장에는 심규순 의원, 경제노동위원장에는 이은주 의원, 안전행정위원장에는 김판수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는 최만식 의원, 농정해양위원장에는 김인영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보건복지위원장에는 방재율 의원, 건설교통위원장에는 김명원 의원, 도시환경위원장에는 장동일 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에는 박창순 의원, 교육기획위원장에는 정윤경 의원, 교육행정위원장에는 남종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141명의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그리고 보다 나은 조건에서, 또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벌살피는 일 역시 의정의회 운영위원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늘 겸손한 자세로 141명 의원님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의장단을 선출한 데 이어 12명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쳐 제10대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도의회는 14일부터 상임위별 활동을 진행한 후, 오늘 17일 제345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회기를 마칠 계획입니다. 경기쇼TV 최창순입니다.